그래. 아침이랑 표정이 완전히 다른데, 지금? 아니, 근데 오늘 진짜 너무 눈보라를 맞고 지금 버스를 이 추위에 한 20분을 기다리니까 너무 춥다. 우리 학생, 학생은 학생이에요?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스무 살이에요. 스무 살? 스무 살? 그럼 대학생이네, 대학생? 아... 빨리 여쭤보자고.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남자답게 딱 가위바위보에서 여쭤보자고. 남자답게? 저는 조금...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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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진짜... 아유, 진짜... 아니, 왜 이렇게 해보게요? 하하하하 와, 내가 가위바위보 잘 못하는데, 원래. 저기서 진짜 잘하네. 그래, 그러잖아. 가위바위보. 남자답게 하자. 아니, 종점까지 가실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요.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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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늘 잠 잘 오겠다.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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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딱 남자답게. 여기 건너희입니다. 어디까지 가세요? 다음은? 제가 맞춰볼까요, 어디까지 가시는지? 사막도까지 가시죠. 거의 다 와요.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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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축하드립니다. 혹시 방송 나가는 거 괜찮으세요? 다음은? 하하하하! 하하하하! 다음은? 하하하하! 하하하하! 원수님 좋지? 예! 대박. 사진 한 번만. 네. 하하하하! 그래, 그래, 그래 뭐 더 찍을까? 진짜, 진짜 목표로 안 맞는다 이렇게, 이렇게 내려야 돼, 형 같이 가, 같이 가면 돼 같이 가면 돼, 형 같이 가, 하세요 형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안녕 다음에 또 우연히 보자 같이 가야죠, 형님 이거 아니잖아